무서워. 8 정도 뒤에까지. 안 돼. 다음 달에 해야 돼,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같이 또 해야죠. 두.. 아니 아니, 한 번도 없지, 진짜. 네. 그럼 편하게 볼게요. 네. 그냥 편하게 이쪽으로 쫄면 돼. 이쪽으로 쫄면 돼.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여기서. 너가 지금 뽑으면 나는 뭐가 돼. 네. 혈액터 어떻게 되세요? A형이요. 서주연이 혈액형 A형 맞으시죠? 네. A형 급구죠. 가봐요. 필요하다니까요. 이름이랑 성년알로 남아 확인하시고요. 안뇽금년도 우리가 잡고 계세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정말요? 현아. 네. 잘 살려주세요. 많이 아픈가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남자리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대신 찔러줄 수도 없고. 헌혈증서 짠. 그럼 나도 같이 하는 척이라고 할게. 나도 같이 하는 척이라고 할게. 아까 할 것도 없고. 어때? 네. 안 마이저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뭐하세요? 못하니까. 너의 아픔을 같이 느낄게. 시작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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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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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빠의 잘못이 아닌걸요 내 남편 어떤 일이야? 차라리 진짜 제가 혼자 하고 현이 안 돼서 보는 거면 괜찮은데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헌혈을 하고 누워야 하는 건 저 혼자 옆에 지켜보고 있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귀여워 저기 내용을 좀 봐주세요 네 어? 저런 거 줘요? 영화 상품권 기념품 뭐 할 거야? 도사 문화 상품권 괜찮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피부과 안 가야겠다 빨리 오후 보여주세요 어? 오 뭘 보여줘 그때 춤도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알려주셨지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기서? 네 제가 이렇게 피를 꽂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헌혈하고 있는데 그런 거 못 보여주겠어? 와 와 하나 둘 시작 진짜 해요? 진짜 해요? 아 나 진짜 안 와요 아 이거 했나? 네 이쪽에 했나? 맞아요 내가 이런 거 해야겠어? 내가 이런 거 해야겠어?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네 어? 박제가 안 흘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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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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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좋아 저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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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안무 모르시죠? 이거야 이거 하지 않아? 맞아요 응 괜찮아? 안마해줄까? 아니요 안마해줄까?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 하지? 괜찮은데 어머 자연스레 속이시? 어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안 아파요 진짜 괜찮아? 네 여기 옆에 바늘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나와서 조금 발끝에 아 네 칠투 하실래요? 하죠 발끝에 발끝에 있어요 발끝이요 어? 바늘이 있어서 여기 있으면 안돼 발끝에 있어야 돼 발끝에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아프다 내가 아쉽다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다 아쉽다 그래도 행복해요 누가 아쉽다 A형이 필요해지잖아요 이게 사람 한 명의 사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마음 참 따뜻하다 좋아요 좋아요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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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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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현이 지금 현열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전 주세요 아 오게 드릴게요 네 무거운 거 던지 마시고 물 좀 많이 드세요 네 내가 놀러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무거운 거 드시지 마 나한테 다 맡겨 네 자연스러운 스킨십 네 빙빙 환열했으니까 네 영화 보러 갈래? 영화요? 영화? 내가 오늘 못했으니까 영화를 내가 할게 오오 좋아요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세이허읍 호 세이용 세이용 룡 현현 현현 소리주 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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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거워요 무거워 사탕 무거워 무거워요 여기서 먹어보고 싶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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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렌지 주스요 가득 떴어 네 오오 잠시만 잠시만 아니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안 무거워 안 무거워 드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컵꽂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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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박명록 박명록 진짜 커플헌회를 많이 하나 봐요 기념일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 응 그럼 또 와야 돼요 응 웃겨 아니요 머리가 너무 커요 상대가 좋다 이야 와 와 어 아바타 아바타다 저 못 봤어요 진짜요? 어 보고 싶은데 봐볼까? 네 아무튼 정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꼭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 진짜 보고 싶어요 봐봤어 있네 진짜? 12시 15분인데 와요 봐요 예 좋다 팝콘을 해야죠 팝콘 팝콘 커플 세트 콜라는 하나만 빨대 두 개 꽂았어 근데 그 빨대가 왔다 갔다 한가? 하나를 씻어놔야 돼 진짜 좋다 알겠습니다 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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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가벼운 거 들을게요 무겁잖아 그거 근데 이거 다 못 드시잖아요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오 감사합니다 이거 몇 가지지? 잠깐만요 왜 아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음 음 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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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지? 웨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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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혼했어요 외톨이 아닙니다 아 됐다 저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신이가 또 아바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그렇게 왜 그런 거 닮았다고 하네 정신 친구 보러 가야지 정신 친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4번이 되게 세고 있었다 안경이다 네 저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물이에요 이거 하나만 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슥슥슥 오케이 오 어울려? 오 멋지다 모르도 멋지다 오 웃기다 오 패셔니스트 같아요 왜요? 저 안경이니까 아 재밌다 처음에 슬픈 거 아니겠지? 슬픈 거 아니에요 슬픈 거 아니에요 아 슬픈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뒤로 어 어 어 아 아 저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안 이상이 넘어왔네요. 난 이상이 넘어왔네요. 뭐야? 사이언스. 인프렌더? 컴퓨터 오퍼레이션. 왼쪽 발 마비됐을 거예요. 지금. 제 왼쪽 발 마비됐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일상적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I feel who you are. I need your brother, you know. maydl. 예, she is a very good hunter. I've already chosen. But this woman must also choose me. 아, 저 그림이 너무... 이렇게 멜로멜로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네. 네. 목이 탄다니까, 이게? 방대 콜라 누가 마셔요? 약간 저런 장면 나오면 극장에 그렇게 침삼힌 소리가. 아, 끝난다는데? 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 아쉽네. 아, 진짜 재밌다. 너무 심취했어. 저도. 네, 안경 자국까지 놨잖아. 저도. 진짜. 오케이. 끊어야 돼? 네. 오늘 그때 서비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뭐할까? 뭐하지? 투투데이를요, 챙겨본 적 있으세요? 있나 봐. 뭐야, 진짜요? 뭐야, 진짜요? 학교 가는데, 학창시절. 언제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저런 말들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맞어. 음, 그때는 뭐 했어요? 학교 갔다가, 영화 보고, 밥 먹고 집에 갔어요. 음, 좀 비슷한데요? 음, 좀 비슷한데요? 또 특별하게 챙긴 적은 없어요? 특별하게 챙긴 적은 아니에요. 좀 망설일 수 있는데? 네. 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저는 항상 그런 대답을 할 때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현은 왜 이렇게 별 반응이 없어요. 아니야, 성격이. 음, 궁금했죠. 음, 하셨을 것 같았었어. 음, 그랬었구나. 이런, 정도? 였어요. 그렇군. 저는 뭔가 특별한 거 해보고 싶은데. 특별한 거 했잖아, 벌써. 근데 저 혼자 했잖아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음. 짜식. 뭐야? 그러지 않나요? 나는 이따가가 벌 grounded. 난 이따가. 나 이따가, 인기, 난 이따가. 감사합니다.